열어 열어 짧은 머리가 더 멋있는 것 같긴 해 그쵸 긴 머리도 약간 긴 머리만의 느낌이 있는데 뭐야 짧은 머리가..어 뭐야 제 문두스 세력이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얘 죽이면 안 돼 그냥 현실에 있으니까 못 죽이겠지 잡으면 안 돼 오 됐다 좋아 좋아 항상 이런 게임을 보면 참 못 찾아 그치 숨어있는 애들 참 못 찾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못 찾을까 4주 경기에 숙련도가 아주 수월한데 이번판은 몬스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구만 저기는 오시리스 써야겠지 야 개웃기네 야 개웃기네 야 다 죽일거면 뭐하러 손올리대 인성모아 야 어차피 죽일거면 손머리 위로 왜 하라고 그래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쓰레기들이 손 올리라 한 다음에 바로 죽였어 여기다 좋아 준비하고 오 걸릴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 걸렸어 걸렸어 오 막아졌어 막아졌어 좋아 여기가 오 얘 걸리는 줄 알았어 얘 어디갔지? 아 여기구나 버질 버질 문 열어 문 열어 뭔 소리야 나 길찰찰 제가 뭐 이 데빌메이커를 하면서 길 잃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지금 내비게이션인데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되게 낭창낭창 뛰네 되게 낭창낭창 뛰네 아 우리 홍합님 별타 49000개 안감사합니다 아 이거 홍합님 안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마왕? 의자? 오 의자 멋있다 이거 약간 멀리서 보면은 악마 얼굴처럼 보여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왠지 졸라 큰 몬스터가 하나 나올 것 같은 오 잘생겼는데 흰머리 잘생겼는데 아 근데 뒷머리가 이상하다 오 나를 받아칠 수 있다고? 오 오 그래? 이거 받아칠 수 있는거였어? 오 그러네 받아칠 수 있어 받아치면 약간 그로기에 빠지네요 제가 받아친 다음에 앞에가서 패하겠다 그로기 오 오 이게 또 있어구만 받아치는게 뿔이구만 그전에도 좀 때려두고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어? 아 이새끼 보소? 미쳤나 이게 누가 그렇게 쏘래 아 이새끼가 지금 야 누가 그따위로 쏘래 어? 아 개소래 맞다 방금 아 거질은 약한가? 왜 잡혔지? 음 데이터가 유용하구나 막아야되나? 방금 시뻘 이랬는데? 욕한거 아니야? 바 욕한거 같은데? 저 녀석을 뭘로 막아줄까 일단 오면 한방 먹여줍시다 들어와봐 아냐 일단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다 죽이래 다 죽이래 다 죽이래 다 죽여주지 틀림드 쯔앗 오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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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보였다 어? 아 아 방금 제대로 보였는데 얘가 아 나 이새끼다 타이밍 진짜 다 죽이래 한번 모아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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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 간단하구만 어어 얘네 좀 셀거 같다 느낌이 여긴 좀 셀거 같다 방심하면 죽어 급팀 좋아좋아좋아 제대로 들어왔어 제대로 들어왔어 하나씩 모아주면서 어어 넌 뒤졌다 와라 던져 던져 그렇지 와와와 와와와 던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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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오지 말고 무서워 무서워 던지라고 아 앞으로 오지 말고 무서워 무서워 오지 말고 오지 말고 던지라고 아 올라왔다 벙 레이지 스폰 레이지 스폰 얘는 뭐지? 두 방울만한 것들이 이런거 잡을때 딱 이거올거 같은데 느낌이 비 모을 시간 모을 시간 안주네 그러면 내가 돈다 지옵 지잡을때는 이게 최고네 예쓰 깔끔하게 제거 저거 뭐야 이건 또 어 어 어 뭐야 떨었어 앗 어어 또 무기 줬어? 아 안줘도 돼 안줘도 돼 안줘도 돼 아 나 돌아가시겠네 진짜 아 무기 좀 그만줘 진짜 아 일단 총은 좋네 샷건이네 샷건 2분을 버티대 2분 나 피가 없는데 이거 2분 버틸을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아이템은 5천 모아야죠 5천 바이탈스타 아 나 있구나 하나 쓰자 이거 하나 먹읍시다 이거 트랩 어 아니 아 뭐야 뚫렸어 아 트랩 아 트랩 어 트랩 트랩 지옵 티빈드 지옵 얘가 보스일거 같애 저기 이제 문 뚫고 들어오는 아 큰일났다 요번에 좀 어렵겠다 얘네 개 짜증나는데 으 으어허허허 야 방금 봤 Governors 이런 그지같은 놈이 우와 나 머리 때렸어 넣어 넌 uważ 이론 아 이거 디몰 시간이 안나오네 좋아 아 하필 미친 좋아 아 그래 맞아도 돼 때려봐 죽지않아 좋았어 이거 깔끔하게 죽이는게 더 나을것같아 아 위쪽에 하필도 많네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어후 졸라맞네 어어 핫힛 진짜 극성이다 일단 나 피 먹어야 돼 피 먹어야 돼 그니까 이브 졸라 키네 아 빨리 좀 해 빨리 좀 죽겠다 죽겠다 나 이걸 모아줘 아 졸라 이 죽어라 와 이븐 언제 버텨 야 이븐 이븐 매너 좀 아 다 모았는데 하핏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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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핏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일단 저 하핏가 문제야 하핏은 다 잡은 것 같아 지금 좋아 됐다 이 멍청이 떨궈지지 감히 죽을라고 됐다 됐다 버킹 야 이만큼 버텨줬으면 나와라 이제 아 미친 1분 또 또 1분 매너 좀 매너 좀 저 녀석이 아까부터 계속 수상했어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나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 나왔어 무한지옥에 무한지옥에 가다주지 무한지옥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인성지 인성지 어디 빠져나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넌 나올 수 없을 것 쟤 뒤에 버그 올렸다 야 쟤 뒤에 버그 올렸어 예스 데이드 쟤 뒤에 버그 올렸어 멍청한 새끼 후후우 쟤 왜 죽질 않니 쟤 죽을때 되지 않았니 어? 버그 풀렸어 아 괜히 나갔다 그럼 또 받으면 되지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죽었군 아 이 모드 위험해 이 모드 위험해 아 저 모드에서 갇혔네 안녕 안전하게 죽입시다 피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나 세수리검 나 세수리검 핵불밤 핵불밤 안 끝났어 오 오 이런 포킹 고슴도치가 뒤졌어 나와 이런 미친 핵불밤 아 나 갇혀있어서 안올줄 알았어 안올줄 알았어 아아 못올줄 알았어 못올줄 알았어 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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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버그 올렸다 야 쟤 나오자마자 버그야 예쓰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가둬넣고 샷건 쏴 그래 인성지비다 동물학대 아프냐 이새끼야 이새끼 자리아궁에 가둬넣고 리퍼가 총 쏘는거랑 뭐가 달라 어 근데 얘 피통이 이렇게 많아? 왜 안죽는거야 왜 안죽는거야 하진님 들어가세요 죽어라 좀 오케이 깔끔해 깔끔해 너무 깔끔했어 딱 내 스타일이야 오케이 예쓰 뒤졌다 넌 넌 좀 특별하게 죽여주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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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냥 안죽인다 넌 그냥 안죽인다 아 왜 기술이 안나가지 아 아니야 그냥 죽이자 기술이 잘 안나가네 어 뭐야 어 미안 아 좀 멋있게 죽일라 그랬는데 이런 뭐야 버리는거야? 와 인성봐 거짓 인성봐 거짓 인성봐 1초만 달래 1 끝났어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건가? 싸우는 법을 싸우는 법을 알려주나? 일단 항복하고 있으라고 한거죠 지금 어 오 쐈어 쐈어 와 끌고 가는거 봐 단테 개빡치겠다 가면 단테 개빡치겠다 가면 야 여자애 죽었어 난 여자애가 뭐 있을줄 알았는데 그냥 죽네 그쵸?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죽네 오 랭크 좋네 좋아요 일단은 그냥 기본이 제일 난거 같애 기본이 제일 낫고 표준 낫은 큰걸로 그 다음에 샷건은 이거 아까 고등어 같지 않습니까 갈치 뭐 이런거 그치 생선 같은데 생선 갈치 느낌이 나 이거는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해야지 일단 업그레이드 이 아쿠라 스커머시 칼리버 칼리버 이거 아까 쓰지도 않았는데 쓰읍 음 일단 올렸으니까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볼까 레비넌트 슛 레벨 데미지 증가 이거 하나 해주고 시안식 폭탄을 발사합니다 폭탄 파이어웍스 칼리버 야 이거 난사네 난사 난사네요 이거 난사이네 난사 난사 외웁시다 난사 요렇게 하고 좋아요 엉?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었네 문두스한테 잡혔나? 잡혔다 그쵸 문두스는 버즐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죠 하긴 얘도 악마구나 넷필름이 단테만 하는거야 단테 와 버즐한테 단테랑 여자랑 바꾸자고 캣하고 바꾸자고 지금 거래하는거야 단테 뻔히 보고 있는데 흥미롭군 이새끼 아 그 뜻이 아니구나 이거 PC에요 PC 음 뭐 내가 나를 저의 형님 toch 당신의 형님이든 당신은 그분이 지금요 뭐 인성봐 야 지금 얘 캣 잡혔다고 마누라 문두스 마누라 흠치자고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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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었다 인질맛교환제 아 또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어 약간 갈등이 생기는데 거질이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한마디 해줘야지 싸우면 내가 이겨 순순히 따라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눈빛이죠 지금 그죠 약간 뭔가 따라주는 것 같은데 눈빛이 좀 릴리스가 이제 악마 문드스의 그 부인이요 부인 거기다 무슨 오오오오오오 개 멋있어 명단 적는거야? 오오오오 남자다잉 펑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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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큐